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22일 오전 6시를 기해 건조특보를 발령했는데요. 대상은 강원도 삼척평지, 동해평지, 강릉평지, 양양평지, 고성평지, 속초평지 등입니다. 기상청은 최근 강수가 없어 다른 지역에서도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의를 요했습니다. 현재 실효습도는 35% 이하로 매우 건조한 상태인데요. 비 소식은 들리지 않는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0도 내외로 오르고 있습니다.